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오우 예 함정탐지 좋아요 여기서 도와봐요 마법이 아까워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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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지금? 아니 화살이 쫄겄길래 자 여기 함정 이제 늑대님 겁나게 지금 바빠 여기에서 이거 아이템도 확인해봐야 되고 함정도 확인해야 되고 함정 발견 1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거 아니었어? . . . . 이야 지대로 탐색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마법사의 증가가 자 . 와 너무 빠르시다 여기서 전격하면 되죠 에헤헤헤헤헤헤 문 열어주세요 어 가까이 가지마시지 역시 에론입니다 아 야 왜 마법 안찾아 어 어 오케이 어 독하삶아지셨네 독독 여기 잠겨있어요 아이고 내가 해독해드렸는데 해독해주세요 못해요 지금 그 해산물 피로까지 걸렸네 헐 너 피로를 왜 걸렸어 차 한산 세븐 인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여기 그 여기 잠겨있어요 어디요? 아 거기 돈 물리면 바빠 이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석이 빠르다는 이유로 함정도 해제해야되고 그니까 먼저 스피드 부츠를 둔거야 함정 해제해야되지 저거 따라가야되지 싸워야지 ㅋㅋㅋㅋㅋ 자고갈순 없나요? ㅋㅋㅋㅋㅋ 야을 피로라니 괜찮아요 처음은 괜찮아 걸리고나서 얼마 안되서는 괜찮아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 정말 늑대님이 엄청 오 잠깐만 오 잠깐만요 ㅋ 마법무기로 바꿀께요 제가 파이어볼 끝에다가 한방 쏠테니까 안맞을거에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오우야 정말 적절한 공포마우기야 야 적절한 공포마우기야 냅둬요 도망가는 애들은 나중에 가보면 또 있잖아 그러신분들이 아니라는걸 아시지않아요 끝까지 도망가는 놈은 끝까지 가서 죽인다 쟤네들 저기까지 갔네 화살은 없나요? 화살은 주워다가 화살은 나나요? 네 아까 아까 뭐 활이라 그랬나? 화살이 아니라? 여기 뭐가 많이 생겼구나 오 가죽 주문 하나 근데 필요가 없지 내가 가죽 주문 배워서 음 음 여기에 화살이 있음텐데 피로가 좀 됨시가 안박형 저기있다 여기 저기있는데 봐봐요 오 저기ات이네 아 저기네 푸흐흞 kidding 아passen 여기건 어떡해 아 이거 이거 지지는거네 뭐 이미 다 지졌구나 데미지 1 뜬다구요? 어? 뭐 못 걷는다 피로가 심한거야? 어? 아 합성창구 나는 그 어 저기 화살 쏘는 애들한테 먼저 붙이소서 빨리 아이 너무 분업이 잘 되는거 아니야? 흐흫 야 내가 죽였어요 내가 다트, 내 다트 맞고 죽었어 이렇게 안 겪고 안 겪고 한번 모여서 쉬는게 좋을거 같은데 내가 이제 슬슬 남은 방들이 난이도가 있잖아요 아 어 잠깐만 다른거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저장을 못해서 돌아가야되면 흐흫 슬플거에요 저장하고 자요 아 이거 보석 주머니를 제가 동굴룩대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는게 좋을거 같애 보석주머니 드렸어요 강압으로 보석은 늑대님한테 자 일단 쉬시려고 뭐했구나 어 가속 걸고 한번 돌죠 그냥 그게 나을거 같은데 쉬기전에 저기서 쉴려고 마지막 전에 여기 마법사 하나 아 이게 뭐 이 정도 전력이네 오우 아마 이제 동굴룩대님은 아유 가는게 안보여 왜이렇게 빨라 이야 씁 나름은 정통이 직전이야 덤지 1대여서 이제 1대여? 네 심한데 어 계속 1이트네? 어 그러네? 아 뭘 걸렸길래 그러지? 피곤이요 피로가 아 병때문으로 좋다 병 걸렸었죠 그건 치료했잖아요 아 그건 치료한거는 상관없어 어 젠장 병 걸리면은 그 어 큰일났다 오오오 큰일났다 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다 죽었어요 이게? 아 도망가요 도망가요 거기로 거기있지마 나와요 나와요 둘레인님 나와요 두분 다 나와 나와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됐어요 됐어요 나와요 아니 어 됐다 자 저기 어 저기 어 다 갔다왔어요? 어 아 아 아머리도 갔다왔나보네 다 벌써 하나 어 마법같다왔나보네 다 야 이거 처음본다 항상 그냥 넘기기만 해가지고 구름과자님 어서오세요 드리스트는 어 안잡았어요 저거는 그 플러스 2짜리 시미터예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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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 흐으 네 네 드렸습니다 여기 뭐지 아 갔다오실 연락네 고고고 잘 부서지네 오 야 잠깐만 아 여긴 더 있잖아 오 야 한방에 죽였네 어? 어 이거 넣어놓고 아 이쪽으로 가야되지? 참 이리로와야죠 아 나 이거 확인 안된게 너무 많다 아 이제 무게가 좀 되네 아 저한테 스크롤주세요 동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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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속이다 감속 스크롤 써야겠다 감속 자 그 뭐야 제가 내려가면은 그 저 만나는 한놈 그놈을 극심한 영웅으로 우리편으로 만들테니까 공격하지마요 우리 전력으로 쓰죠 그 안그래도 되나 근데 흐흐흫 하 그럴 필요가 없을거 같죠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죽여요 죽여요 네 그냥 가도록 하자 걔도 소중한 경험치에요 뭐 나중에 어차피 죽일건데 자 저장 고 고고고 고고고 자 먼저 참 먼저 앞으로 가지마봐요 자 함정을 함정을 해제시켜야죠 와 경비병이 왜이렇게 딴딴해졌어요 어 풀 풀 플레이트다 아 풀 풀이 아니라 그냥 풀 레이트 펭크 열어라 열어라 어 이거 뭐야 어어어어 안돼요 오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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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스탑 뒤로요 뒤로 어 그냥 뒤로 뒤로 빠지세요 거미줄 쓰면은 민폐겠지? 거미줄 안걸릴걸요 얘네 아마? 자 그러면 해골함정으로 일단 선망치고 해골함정도 아마 마법자왕 될거에요 그냥 패죽이는게 답이에요 가죠 얘네 아마 플러스 2나 1 1 마법화살 아 마법화살도 안통해요 플러스 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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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 사살밖에 없잖아 거의 죽었어요 어 오케이 불사살뛰어서 불담받이 안박혀 불담받이라도 박히는게 어디야 저장하죠 이제 최종전인데 자 공포하고 저항 한번 한번 해골전 해골전 한번 오케이 자 한번 더 보냈까요? 어 누가 화요예버를 썼지? 어 화요예버를 누가 쓴거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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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이거는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얘도 터졌네 터졌어 야 아니 아니 걔는 걔는 이게 상관없게 하지마 하하하하 야 이게 나오는 화면 같은걸 이렇게 그림을 바꿔놓으니까 훨씬 더 좋다 차라리 영상이 더 좋아요 하하하하 아 이게 영상이 되게 거시게 해가지고 투어 스타일이 딱 좋은거 같은데 정말 아 네루님 수지품 정리하세요 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아아 잠깐만 이제 주문이 있지 아 이건 뭐야 플러스 일자리 팡금가 보일 수 있네 팔아야겠다 아이고 또 없네 자 일단 어딨지 다들 머스타드 젤리요 잠깐만 드레누님 제 근처에 버리네요 강막의 열쇠 떴네요 무슨 열쇠요? 강막의 열쇠요 그 뭐야? 열쇠에 그거 아는가? 패스트하이 테스트하이템 아는가? 이거 언제 할까? 여기 있다 개펙트 룩도 받으시고 룩도 없어 이제 팔보그 좀 이따가 주세요 여기 시끄러울 거 있던 데 잠깐만요 그러면 하룻밤 잠깐만 쉬어요 야 이게 훨씬 낫다 도구 하나하나 더 얻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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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요 어 우리 휴식 안됐네 나가서 하죠 뭐 자 그럼 더 인벤토리 일단 저한테 쓸데없는걸 다 주시면 되죠 저 텅텅 비었어요 아 그러네 흐흫 흠흠 열쇠는 어디다 쓰는거에요 이거 팔거에요 팔것들 드레드님한테 다시 줄게요 팔것들 어휴 플레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플레일을 왜요 플레일 써요 저 플레일하고 머헤머 두개 타놨어요 아 플레일하고 워헤머 자 고 다 다 다 챙겼죠 다 챙긴거 맞나 거기는 제가 다 챙겼어요 이쪽 방은 이쪽 방은 다 챙겼구요 제가 네 근데 메이게스트 다 챙겼구요 아 네 스켈렉톤 전사 흐흫흫흫흫흫흫흫 고 네 근데 메이게스트 하는거 맞아요 네 네 네 열쇠 자 빨리 갔다오세요 동 동 동 아 저 다 저기로 같이 가야되지 않나 아니에요 저기 제가 그때 버그가 났던거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아 그래요 도와주요 도와주요 나 지금 클릭해놨네 치파 너무 대단하네 이건 어떻게 됐을냐 어떤 식으로 해 올려야 아아 이것도 이렇게 변했구나 차라리 이게 낫지 어우 됐네 이야 명성 2 왜 20 채우지 않았나? 아 아직 20 아니네 으흐흐흐흫 명성을 내리고 싶군요 막 일단은 여기 안에 여기 안뜰에서 안뜰에서 한번 휴식해요 핸드 정리해야 되고 식별할 거 다 식별하고 와요 예 그럴려고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정리하자고 한거에요 제가 아이 뭐야 식별 10번 쓸 수 있거든요 10번 근데 지금 간다간다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 나오기라 시간이요 진포야 마법봉 또 누가 쓸 수 있지? 쯧 저한테 있던 건데 아까 건네주신 거 이거 이거 쓰세요 어우 이게 차지가 더 좋네 두 개 다 쓰세요 네 저주 받은 버리고 저주 받은 버리고 저주 받은 버리고 저주 받은 버리고 불로 붙어고 언데드로 붙어고 산으로 붙어고 어? 아 완도차지요? 완도차지는 그 상점에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됐나? 어 이거 되게 위압적으로 보이는구나 이러고 다니니까 아 풀풀 입으니까요? 아 이게 무기를 플레이로 바꿨는데 원래는 은색이라 눈에 안 띄었거든요 워해모가 아 둘 다 금색이니까? 네 하나 더 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합성장국 이거 팔아요 팔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겠다 잠만 한 번 더 쉬죠 어? 힐 터져있다는데 한 명 어디갔지? 아 늑대님 어디로 간거야 또 사냥하러 가셨어요 어 늑대님 역시 빨라 어 창 일자리 나왔는데 네 어 저 주세요 자 내맹님 이 창 버려 이건 이거 내로님 쓰세요 뭐 어떤가요? 아 이거 야 투청욕 이거 주지마 저 다트밖에 안 던져요 고 자 한 번 싹 돈 벌러 가죠 돈 벌러 돈 벌러 띄워 띄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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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금 뭐 이제 그 뭐야 다들 어느 정도 해서 뭐야 필요도 없고 해 가지고 금방 다 때려서 한번 아 잠깐만요 이럴 순 없지 왜요 아 됐어요 뭔가 보석을 하나 버리고 가는 것 같애 머리를 주웠어요 대신에 머리가 더 비싸니까 네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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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안.. 또 안 돼 이거 아 또 또 이거 채팅으로 됐잖아 이거 즈바트나 내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즈바트 버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맥쿠랑님 어서오세요 맥쿠랑님? 맥쿠리구나 여태까지 맥콜리 형이 있는데 아 아 늑대님 언제 들어가실까 엄청나라니깐요 마이 투 두 리스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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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avy 피세안타운 잠금해제 피세안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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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한거 팔아버릴게요 건강이요? 예예예 팔아버려요 종원탐수 냅두고 공포정황 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오케이 팔고 수술 수술 아 수술 좋아 좋아 아아 아까 화해엽을 어떻게 썼나 내가 생각해봤더니 동글렛댕님이 기름물약 폭발기로 쓴거죠 어... 음... 그런거구나 치료해줘야겠네 와우 이게 죽었네요 잠깐만요 가... 아니... 가요 가요 아 난 내가 그거 쓰려고 했는데 나만 나쁨다는게 아니야 이제 아니 다 저거 쓰더라 아 근데 저거 쓰기 좋겠다 동울룩대님은 오우 빠르니까 레버품던데 누가요? 누가 레버풍한거지? 아 나를 레버풍했네? 와 잠깐만 뭐 왜이래 이거 필요해 동영상 나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아 동영상때문에 계속 정지되네 저거 빨리빨리 이게 이게 시간받게 돼 동영상 나오는게 그것때문에 그런거야 지금 빨리 들어가야돼 내가 들어가야돼 빨리 아이 됐다 됐어 됐어 어 나 레벨업해야지 4레벨 죽음 아 아 아 아 일단 일단 가죠 음 드디어 발더스케이트를 들어가는건가 잠이나 자요 잠이나 자요 흠 허간 털면은 플러스 4짜리 무기 얻을 수 있네요 어디요? 저기 울고스비워드에 퀘스트 주는 애 있거든요 예 걔가 주는게 플러스 1인데 거인한테 플러스 4 거든요 아 아 자이런드 킴 그게 인식은 근데 인식은 플러스 4로 되요 무조건 이거 운발리 받았나?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그거 들겠네 쌍으로 플레이 데미진 터프 좋아요 키엘을 못뜨는게 좀 짜장나긴 하는데 저주템이라 이거 광포가 걸리죠? 네 키엘이 플러스 3 인데 아깝게 시기 잠깐만 마법을 4레벨짜리가 스톤스킹 가야지 뭐 스톤스킹 가야지 들어와요 다 자 오예 오늘은 음 헤미는 자리에서 음 음 음 아, 티가 그거구나! 아이, 저 돈도 안주는 게 저게, 씨. 가족을 T로 바꾸고 거미줄 거미줄 Y로 바꾸고 예, 75골드 신난다 아, 어디 어디 한번 쉬어요 자 오케이 이거 올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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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나 그거 꽂은 거 아이고, 그거까지 얻어가지고 아, 드디어 발더스 게이트 울고스 번, 저 가요 아, 맞다 맞다 아니, 그거 말고 아, 울고스 소매치기 가능하나? 죽여서 얻는 건가요? 아니, 그거 얻을 필요 없어요. 투져요. 원에서는 못 스쳐 투에선 필요해도 이거 이걸 플러스 4 면역까지 꾼다고 잠깐만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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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당검이나 아, 걔도 왕크해그 죽여야 되는구나 가, 들어가자마자 스피드 부츠를 하나 더 얻어서 스피드 부츠를 스피드 부츠를 누굴 좋아하나 가짜말 골기를 얻으실거에요? 아니면 퀘스트를 하실거에요? 퀘스트를 하실거에요? 퀘스트 해야죠 왜? 퀘스트 안 받아왔잖아 안받았어요? 어, 그렇구나 버려요 그냥, 얘는 여기, 안, 여기 이거는 가지고 가요 나와봐 인마 야아 이야아 좋아좋아좋아 앙카이그 머리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서 팔려고 해도 예 다 털었을걸요? 동굴님이 다 털었을걸요?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지마요 문이 열려있으면 동굴님이 들어가가지고 주섬주섬 해온거야 이거를 저게 다 털어낸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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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배우지마요 왜 그런걸 배우고 그래 왜 나 공격하는걸 배워가지고 재밌잖아요 그쵸 정말 재밌는건데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요 음 당신의 모든 욕망이 징징되는 대머리 베어버그에 의해서 채워주는 림프가 발가벗고 뛰어낸 신비한 땅 와 히히 시리즈니스 앞뒤로 어 그그래 우리 왔어요 어 보수만 좋다면야 보수나 얼마 줄까요 이천골드 주신대요 이천골드씨 껌도 못씹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가지 누구야 야냐냥이요 뭐 얼마나 느리겠는데요 아니, 쳐져서 걸어가는 데요 예? 걸어가는 데요? 예, 원래 걸어가잖아요, 다 눈이 흐리게 보이니까 뭔가 빨라 보여 나?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걸어 때린다! 양성검이네 잠깐만, 이거 나 다트도 좀 사야겠다 다트박네 아, 잡아요 잡아요 안돼요 안돼요 얘는 잡으면 안돼요 에어리의 은인이라 안돼요 가죠 자, 뭐예요? 이제 발더스케이스 입성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여기 밝히고 위쪽 밝혀야 울고consivers이 어디 나 도iste님 울편이구나 뭐 필요하니? 저게 뭐 필요하니? 저게 뭐 필요하니? 네? 뭐 필요하니? 저게 뭐 필요하니? 아, 사랑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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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제 에얼이.. 제 죽이면 에얼이를 못 만나는 거 아냐? 아니 상관없어요. 동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넘어가니까요. 위 위에 밝혀야지 불고스 나와요. 쇼핑은 울고스 먼저 해어줘.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위요? 네. 야아 잘 일어났다 아 위 밝혀놓는거 여기 위에 아뇨아뇨 이 맵이요 아까 거기 그 다리에서 위쪽으로 갔어야 돼요 아아 어? 얘 엘민스 아니야? 자 다시 나가자 그러면 여기 그 바로 0시간이겠죠? 어? 잠깐만 누가 안오신거니? 나냥님? 나냥님 뭘 혼자서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가자네 가자네요 아니 아니 가자라고 하잖아요 나냥님 오세요 빨리 뭐해요 시간에 얼마나 걸리지? 가속 받고가죠 아니 왜 혼자 왜 남아 아니 혼자 못받았어 아니 범인에 있었는데 아 이거 바로 위네 재미있네 가속 간 다음에 계속 가면 되죠 좀비 좀비 나 매즈맨 다섯개까지 쓰겠다 잘하며 지금 터넌데드에서 해놓은거 아닌가? 그냥 흩어져가지고 그냥 죽여요 흩어져서 죽이면 되겠구만 뭐 좀비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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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물대님 출발 부셔버려요 좀비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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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물들은 여기서 뭐해요 가가지고 자무새다야지 아유 우리 피곤하다 큰일났다 다 죽여가지고 다 죽여서 갈려? 자 자 드레이드나님 일로와요 겨우 150골드라니 어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여기서 가야되는구나 아니 나를 왜 자꾸 나 자꾸 전투막 나오면은 음질음질한단 말이에요 고고고 하이어볼 맞을때마다 음질음질 역시 아 이거 스피드보츠 나냐는때문에 주면 안되겠다 왜요? 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야골이면서 공격하고 도망가고는거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한테 주면 할거같은데요? 나 여기 옮기면 샨달라 망토 할까? 다 잠겨있다 망토요? 정말 싫던데 지금 하지 말고 사서 해요 뭐 좀 사고 어 바로 출발할텐데 아니요 싹 전부 일정의 일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자, 뭐 좀 이나 볼까? 어, 모래 도둑 반지? 왜 고개만 또 형님, 사람들 있는 집은 빠지 마세요 이미 털었는데 이미 털었는데 잠시만요, 이제 타이밍 맞춰서 털면 되죠 옷이 안 보일 때 들어야 돼요 네, 그니까 저 마법봉 하나 살게요 예예예 마법봉 뭐 쓸 게 있어요? 아, 천상! 네 하나 잠긴 거 못 알았어요 아, 나 참 프렌드 써야 됐어도 되는데 상 없어요 뭐예요? 어떤 거요? 다들 여관에 있어요 예예예 오 망했다 왜요? 200원 저 200원 저 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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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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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NPC가 길막했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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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잡음의 명성 또 떨어지죠 예 됐어요 자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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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요 200골제나 줬는데 됐점 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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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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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요 한 번 자서 안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졌나요? 두 번 자야 되는 걸로 알고 여, 봐봐요 일로와요 예, 하루 지나야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 봐봐요 그냥 밖에 갔다오면요 여, 봐봐요 오케이 오! 그래도 있네 여, 계속 있을걸요 아마 여, 봐봐요 어 저것 내가 죽이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쟤 저쪽에다 옮겨놔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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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때려요. 네. 그리고 AI때문에 그러는데 잠깐만 이거 딴 데 한번 갔다와봐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오토세이브된 거 로덩이 낫지 않을까요? 오토세이브.. 아 그렇구나. 오토세이브가 어디서 됐지? 근데? 준비 잡팀 아 그래도 오늘은 되게 안탱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좋네요. 네. 이 말 했다고 또 튕기는 건 아니겠지? 어 치느님 네? 네? 자 잠깐만 제가 프렌드 쓰고 에 사세요 아 아 아 아 나 자꾸 그게 돼서 됐어요. 자요. 이거 사요. 그 팀이 왕사 위스케 퐁 퐁 퐁 퐁 아 여기 잠겨있네요. 아 이게 저거네요. 각자로 되어있는 각자로 되어있다고요? 네 반응수정을 각자 해요. 아 그럼 그러면은 다들 아 그럼 내가 사줘야겠네? 이미 사버렸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이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얼마 안하는거니까 각자 하는구나 그 투명반지 얼마에요 지금 네로님이 사면 13000 제가 사면 19000원 아우 투명반지 저거 누구 사줄사람 있나? 없죠 없죠 딱히 딱히 없는거같아요 이거는... 조금 필요... 노고가물렛은 조금 필요할거같은데 가격도 싸고 이거는 예 저거 주죠. 그 돌레네님 아... 원거리공격래 돌레네님 이거 이거 차세요. 노고가물렛 나 보호... 보호목걸리로 떠야겠다 음... 나 대박이다 왜? 예? 왜요? 어... 발사체 수정치 마이너스. 14. 14. 4시. 4시. 타깎아! 뭐... 정리에 붙이는건 근거리공격. 4시. 진. 숨길수는 시간이 없지 멀리.. 멀리서 쏘는거 저 자야될거 같은데요 그냥 자요 잘까요? 자요 5시. 5시. 그치? 자 밖에서 자요? 그치? 그치? 편하게 여관에서 자지? 침대도 있는데? 아.. 아.. 술 마심 아니 내.. 뭐 못가냐? ㅋㅋㅋㅋ 야장님 항상 내 길을 막고 있구나 어디서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장님 비켜봐요 아하하하하 왜 말걸려야돼 왜 말걸려야돼 두레님 따라가고있어요 아니 나를 따라가.. ㅋㅋㅋㅋㅋ 비켰어요 ㅋㅋㅋㅋㅋ 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음? 자 이거 내 고개막도 어.. 뭐 어딨어? 어? 둘레님 또 나..벗어 나가셨구나 다 블랙님 이거 이거 깨져요 네 흐흐흐흐흐흐 같이 흐릿흐릿해지자구 블랙님 어데이 흐릿흐릿 아.. 눈..눈이 그냥 흐릿 흐흐흫 자..샷 달러가죠 이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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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하구요 얘가 중립대망소프사이로그 주나? 네 걔를 죽이는게 낫지않아? 네 쟤 죽여야죠 쾌를 하는것보다? 쾌하면 사라지잖아요 아니 저 죽일수 있잖아요 마법..저 마비있어요 아니 왜 난 왜 못갔어 예? 저는 샨달라 옆에있어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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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 내 그게 됐냐? 어? 물약 케이스에 물약 다 없어졌어 예? 물약 케이스에 물약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여기 오지말죠 아 잠깐만 아 정말요? 뭐야 이건 아니 이걸 저장을 하실래 아니 저장을 왜 했어 아니 저장을 왜 써 아니 저장을 아니 저장을 아 나 미치 아잇 망했어요 아니 저거 저장을 한게 아니라 저걸 누르려 뭐야 줄을 누르려고 했는데 저장을 해버렸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아 아아 깨면 되죠 뭐 보석도 다 없어졌어요? 보석은 그대로 있어요 물량만 다 없어진거에요? 아 다시 생겼다 아 생겼어요? 아 다행이네 아아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자 잠시만요 다행이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